전지구인 습관성형 함께 하실 분? 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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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싶다고! 근데 습관성형 크리에이터가 뭐야? 너 알아? 아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노은이 제시예요. 2020년 지금 의지 그대로 가져간 만큼 아참참! 저는 사실 다노언니처럼 이렇게 습관생활 만내분 아닌데 저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의 건강한 매력을 막 발산하고 싶고 건강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랑 알리고 싶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다. 나 진짜 잘해. 빠져 빠져. 최종 선발되신 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대 천만원의 활동지원금뿐만 아니라 카메라, 조명, 장비, 스튜디오 등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노TV에 출연해서 다노의 건강한 가치를 알리는 역할까지 함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면 되죠? 1월 15일까지 지원서 접수해주시면 지원 끝! 전 지구인의 습관 설명을 위해 다노와 함께해주세요. 그럼 전 지원서 쓰러 갑니다. are you? are you? 안녕하십니까